5만 명의 한국 유학생을 포함한 100만여 명의 유학생들이 트럼프 정부의 온라인 수강생, 비자 취소 처리의 안도에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유학생들이 아닌 신입 유학생들로 타겟을 좁혀 새로운 규제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보스턴 소재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정부가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을 8일 만에 철회하면서 5만여 명의 한국 유학생들을 포함 100만 유학생들이 안도에 숨을 쉬었습니다. 하버드와 MIT 대학이 부당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200여 개의 대학들과 대형 IT 기업들이 힘을 실어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한걸음 물러난 트럼프 정부인데요. 그러나 이날 협의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강에 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보다는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인데요. 최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한 한국인 유학생이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현재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들에게만 적용하는 제한적인 조치가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지며 100%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KBC 뉴스 최세기였습니다.